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서울사는 최준명이에요 이번 11.14 패치를 보시면 아칼리가 너프되었었죠 궁극기 2타 피해량 감소하고 EQ 콤보 연계 메커니즘의 삭제 여기서 궁극기 2타 피해량 감소는 모르더라도 EQ 콤보 연계 메커니즘의 삭제는 많은 아칼리 유저분들께서 눈물을 흘리던 패치안이었는데요 이에 기어코 본서브로까지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람들 말대로 아칼리는 못쓸 챔피언이 되었는지 인게임에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아칼리 유저분들에게 구경하였는데 ased in ninety b shape 연골을 빨래!. 이만한 아칼리 개잡이 되었죠 아칼리 투명을 빨래! 아칼리 너네네네네네 앙 инт님의 개그 아칼이 툭 ㄷ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